야. 네, 저거 저거. 저거 뭐냐? 존나 이상하게 생겼네. 시X 대가리 존나 크다.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. 무궁화 꽃?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? 그런 것 같은데요? 무궁화 씨. 장난하나. 뭐 이런 걸 시키냐? 얘기할래? 누가 먼저 골이 나나? 100만 원 봐. 콜? 아, 씨X. 콜!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324번 탈락. 병신 걸렸네. 방금... 무슨 소리예요? 야, 너 탈락이야, 병신아. 개쇼하지 말고 일어나. 아, 씨XX.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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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